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류시안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책 심리학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줄이야 들려드립니다 류시안은 몇 달 전 소개해드린 책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계에서 과거엔 인간의 병리 연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심리학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데요 저자 류시안은 그런 긍정심리학 이론을 토대삼아 독자들로 하여금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북돋아줍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연습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학습된 낙관주의 당신은 종종 무기력함을 느끼는가 우린 결코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하지 않았다 다만 사소한 좌절과 절망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비관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낙관적인 마인드로 돌아가고 또 그간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저마다 다르다고 한다 도대체 그 다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는 차이도 이유가 된다 충동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매사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 있고 늘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마다 굼뜬 사람이 있다 내 자연 속 동물무리에서도 이런 개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어떤 선천적인 개성들은 유전되는데 심지어 쉽게 즐거움을 느끼는지 여부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없고 자기를 비하하며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태어나자마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심리상태들은 모두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이 빚어낸 결과다 행동심리학계의 바이블 파블로프의 실험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학자는 종이 울리면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이 개는 종소리만 들리면 먹이가 없더라도 침을 흘리게 되었다 개의 뇌는 종소리와 음식을 연결지었고 그에 따라 종소리가 울리면 먹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던 마틴 셀리그마는 아주 잔혹한 실험을 했다 종소리가 울리면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닌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다 다시 말해 종소리를 보상이 아닌 처벌과 연결지은 것이다 전기충격을 받는 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개는 자연스레 도망가려고 할 것이다 실험에서 개 한 무리는 도망갈 수 있게 하고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갈 수 없게 했다 몇 번의 훈련이 반복되자 도망갈 수 없는 개들은 종소리가 울리면 전기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셀리그마는 모든 개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시 종을 울렸다 그러자 처음부터 탈출이 가능했던 개들은 즉시 도망쳤고 탈출할 수 없던 불쌍한 개들은 즉각 엎드려 슬피울 뿐 탈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셀리그마는 이 실험을 통해 탈출할 수 없는 개들은 스스로 전기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의지를 잃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외부 환경이 변화됐음에도 그 개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셀리그마는 이런 상황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칭했다 동물은 무기력을 학습한다 인류 역시 다르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한 소년에게 끊임없이 너는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하지 못하다니 라고 질책했다고 하자 이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시험 문제를 보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기억들이 솟구쳐 무기력해지다가 이내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신감이 없다 비관적이다 소극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적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혹시 주변의 입버릇처럼 난 뭘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학습된 무기력은 수많은 인재를 말살하며 사회발전의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 자신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출구를 모색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사회문제와 부정적인 에너지는 대부분 이와 같은 어쩌지 못하는 무기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접어들어 샐리그마는 그의 연구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다 그는 개, 원숭이, 인간 등 실험 대상 3분의 1은 학습된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았고 환경의 변화로 처한 고통에서 벗어날 출구를 신속하게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연 그들의 면역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 요소 중 하나는 이 실험 대상이 좌절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더라도 쉽게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경험을 어린 시절에 겪었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좌절을 이겨낸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이 발견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은 30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정의하면서 낙관주의 역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말했다 학습된 낙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좌절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자 첫 번째 좌절, 역경, 도전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 두 번째 좌절과 역경에 대한 자아 신념과 마음 상태 세 번째 그로 인해 취하는 행동 혹은 부정적인 결과 예컨대 두 사람이 각각 50분간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일은 그 두 사람에게 모두 좌절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비관론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이해 방식은 그의 신념이자 개인적으로도 영구적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술집을 찾고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참고서를 버린다 또 가족들과 크게 다툰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부정적인 결과이다 낙관론자인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어 차이점을 찾았는가 낙관론자는 스스로 바보, 얼간이라며 자책하는 대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고민한다 낙관론자는 이런 좌절은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낙관론자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준비하고 다시 도전한다 두 사람의 좌절은 같았다 하지만 신념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의 인생도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가 좌절 앞에서 편견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후회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다 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일을 처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조롭게 일이 해결되고 뇌세포들의 죽음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충분히 축하할 만하다 비로소 생각을 바꿔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건강한 심리 시간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관점은 제각각이다 과거를 돌아보든 지금 현재를 살든 미래를 바라보든 어떻게 해야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과거의 생명을 미래의 양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많은 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 화려한 과거라는 걸 새삼 느꼈다 화려했던 시절에는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지만 인기가 시들해지고 나면 아무도 못 알아볼까 봐 두려워한다 과거 당신 얼굴은 VIP 통행증이나 진배 없었다 지금은 문을 지키고선 보안요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누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시죠? 정말 주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질 것이다 이런 고통은 한물간 스타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자신이 꽤 예뻤고 능력있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 과거가 설사 사실이고 지금의 생활이 예전만 못할지라도 과연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을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굴욕에 집착하며 산다 누가 그를 농락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등등 이미 많이 좋아졌음에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과거에 목맨 채 그 기억들만 되새기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진바르도는 존 보이드와의 공저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에서 시간조망 이론을 제시했다 진바르도는 사람의 시간관념이 매일 이뤄지는 결정,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과거 부정적 시간관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생명을 대한다 과거는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수가 훗날의 한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근심스러우며 자신감이 결핍된 채 자기 제어가 쉽지 않다 두 번째, 과거 긍정적 시간관 이들은 과거에 젖어 늘 그때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떠올린다 과거의 슬픔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고 우호적이며 긍정적이다 그러나 과거에만 심취한 나머지 현재의 불만을 느낄 소지가 있다 세 번째, 현재의 쾌락적 시간관 이런 유형은 지금의 쾌락에 빠져 일상에서 즐거울 만한 일들을 찾는다 그들은 현재를 살며 매우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 매사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쾌락만 생각한 나머지 훗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현재의 숙명론적 시간관 이 유형은 습관적 무기력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여기고 쉽게 걱정하고 우울해한다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나섯 번째, 미래지향적 시간관 이런 유형은 내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계획자기를 좋아하고 야심이 있으며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느끼에는 최고의 심리상태인 듯 하지만 지나치게 미래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심지어 주변 친구에게조차 차갑게 대하며 자기 자신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우리의 뇌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활용하며 판단하고 생각한다 혹자는 말한다 우울은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고 걱정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정말 일리 있는 말이다 어느 시공간이든 지나친 집착은 좋지 않다 우리의 뇌는 유연한 기기와 같다 유연성을 유지해야만 적절하게 조절하며 대응해 갈 수 있다 나섯 가지 유형의 시간관을 알았다면 이제 모두 전환 연습으로 시간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자 예컨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후회의 고통 속에 허우적대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후회스런 감정을 향후 계획의 동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삶이 무료하다면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친구를 찾아 주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위와 같은 시간관에 기초하여 짐바르도는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두 눈으로 자신의 시간을 통해 지금의 주목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동력을 찾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현재를 즐기며 과거의 삶에서 긍정의 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심리 시간관이다 일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행복이 두려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행복 자체가 아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인생은 분해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행에 표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셋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생의 바닥을 찍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잠자리가 잠시 물가에 앉았다 간 듯 조금의 흔적도 없이 잊힐 것이다 최근 행복이 두렵다 라는 재밌는 노래를 들었다 행복이 두렵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다 문득 행복이 두렵다와 관련된 가사들이 궁금하여 인터넷을 뒤졌다 역시나 많았다 잠시 머물다 갈 행복이라 두려운가요 순간뿐인 행복은 모두가 두렵고 세월은 조용히 흘러가네요 등과 같은 노랫말이 수두룩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지나친 행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복이란 모두가 추구하는 게 아니었던가 어째서 행복해지면 금세 행복을 두려워하게 될까 행복이란 지금의 만족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내일도 여전히 행복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모레쯤 태풍이 몰아치거나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행복할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치콕 감독은 행복의 근원은 쾌청한 지평선이라고 했다 그는 당신 앞에 플레이트를 걱정할 필요 없다 그저 창조하기만 한다면 녹슬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 과연 명불허전이다 당신의 플레이트 위에 굳이 쓸데없이 많은 근심거리를 올려놓지 마라 그럼 행복은 자연스레 올 것이다 이런 명쾌한 느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휴가 첫날 발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약소리를 지를 만큼의 행복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여행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지는 노을 아래서 깊은 아쉬움에 몸부림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얘기할라 치면 예전에는을 맨 먼저 꺼낸다 예전에는 돈이 많았고 예전에는 굉장한 유명인사였으며 예전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었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그 뒤에 그런 대를 덧붙인다 행복한 시절은 가버렸고 자신의 인생은 하루하루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없는 걸까 그간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졌던 일도 지금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다 또 그 일로 새로운 길이 열린 경우도 있고 말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껏 잘 살아오지 않았던가 영화 시나리오의 스토리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스토리라인이란 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연결과 전환을 말하는데 다수의 영화가 해설, 갈등, 해결이라는 산막구조로 이루어진다 해설 단계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시공간적 배경은 무엇인지 곧 등장할 갈등은 또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 다음 단계는 갈등이다 주인공이 모험을 하거나 등장인물 간에 암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극이 전개되면 긴장감은 높아진다 마지막은 해결 단계다 원만한 해피엔딩이든 비극적인 새드엔딩이든 혹은 주인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객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다 대다수의 작품이 이런 산막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관객인 우리는 산막구조의 설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토리 말미에 나타나는 절정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수순에 이미 적응돼 있다 문제는 인생 스토리는 영화처럼 금세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최고점인가 최저점인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이 마침 최고점이라고 추측해보자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산막 중 어디쯤 와 있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의 행복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인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걸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특별할 것도 재미도 없이 평범하기 그지없이 살다 가고 자막이 올라가고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인 건가 이 역시 우리가 행복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지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시작됨과 동시에 괜한 걱정으로 맑은 하늘의 먹구름을 들이온다 사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앞이야기의 엔딩이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이다 졸업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 코멘스먼트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다른 뜻인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줄곧 이 단어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왔다 졸업식이란 사실 아주 작은 결말일 뿐이다 동시에 다음 인생의 서막이 열리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늘 변함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행복이란 변화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세상에서 가장 무료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변함없는 이야기 아닌가 주인공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야기의 전개도 한결같다면 절반도 채 상영하기 전에 관객들은 모두 영화관을 떠나고 말 것이다 인생을 훌륭한 이야기로 엮어가기 위해선 평지에서 산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도전하고 또 변화하는 요소들도 있어야 한다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더욱 쫄깃하고 깊이가 더해질 테니까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스스로 도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기업가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사서 고생을 하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변화와 성장을 꿈꾼다 이것이 우리의 DNA다 내 미래는 앞으로 오르막길일까 내리막길일까 우선 리셋을 해보자 그리고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해보자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자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강점을 직접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문화를 뛰어넘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강점을 찾아냈다 이 강점은 마치 당신의 피 속에 남몰래 흐르는 초능력처럼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에게 내재된 귀한 보물을 알아차리고 잘 활용해 세상에 드러내자 강점 테스트를 한 결과는 당신이 본래 생각했던 대로인가 아니면 전혀 뜻밖의 결과인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강점이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더라 지금 이야기하는 강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적인 강점이나 경쟁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건강과 행복감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감사하는 마음도 강점으로 봐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예의 있는 모습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래의 행복에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럼 용서와 자비를 보자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마음이 너무 약하다라는 핀잔을 듣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괴롭히기 쉬운 상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강점들이 한 사람의 건강한 마인드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강점은 다른 이의 도움을 당연시하지 않고 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용서와 자비는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며 복수가 아닌 인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행복하고 자유로울까 이런 강점들이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원치 않는다면 이는 성격적 강점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할 줄 알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이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이런 성격적 강점들을 실천하다 보면 더 행복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도 이제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격적 강점들은 유형 혹은 무형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다 그저 성격적 강점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스스로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다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만큼 막힘이 없을 테니까 이런 대표적인 강점이 진정 자신만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스스로 아래 네 가지를 자문해봐도 좋다 첫 번째 당신의 강점을 드러낼 때 활력을 느끼는가 두 번째 이 강점이 당신을 잘 보여주는가 일부러 강점을 외면하고자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진정한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곤 하는가 세 번째 당신을 아는 사람들도 그 강점이 바로 당신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얘기하는가 네 번째 자신이 다른 분야나 상황에서 이런 특징을 경솔하게 활용하려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는가 이렇게 자문한 뒤 이런 성격적 강점이 우리 몸에까지 배어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우선 이 강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왜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기도 한다 예컨대 성인 남자의 신앙과 영성 같은 강점이 너무 여성스럽게 느껴지거나 진실하고 성실한 여성이 이런 강점 때문에 친구와 고객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자신의 강점을 받아들이길 제한한다 받아들이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뚜렷한 성격적 강점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또 잘할 수 있는 성격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더 즐겁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인생의 의미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강점을 다 갖추려고 하지 말자 심리학자들은 실생활에서 많은 시간이나 기회를 투자해 최고점을 부여한 다섯 가지 성격적 강점을 활용해야만 더욱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 학생일수록 학습 태도가 좋고 학업 성적도 훌륭했으며 업무에서도 일을 잘 활용한 사람이 압박이 있을지라도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업무에도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10분 활용한다면 일하는데도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더욱 올라갈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을 읽어왔다 예수부터 초능력자 스파이더맨을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슈퍼 영웅을 보며 자란 우리는 자신이 영웅이 된다면 반드시 초능력부터 받아들이겠노라 마음먹는다 사실 슈퍼 영웅들은 처음에는 초능력에 반감을 보이고 두려워하기까지도 하다가 초능력을 받아들이는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강점을 지혜롭게 쓸 방법을 고민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성격적 강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학습했다 이 강점은 모두 당신 삶의 일부이며 충만한 에너지를 품은 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화려한 빛을 낼 수 있길 기다릴 것이다 아멘 에이 에이 이슈로 에이 благ 에이 아멘